강화도 대룡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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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뭐뭐 있어요? 몰라요 나 아기자기하게 먹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옷이나 악세사리 이런 것도 판매하는 것 어 이렇게 먹거리도 판매하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모? 여기서 유명한게 빵 사람 먹고 가라고 어디갔지? 아니 배불러요 이모? 이거를 여기에서 판매하고 식혜? 먹을 식혜? 배 불러요 커피 이따가 저희 가서 당신 이따가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이렇게 가르쳐요 모자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곳에 오는 곳에 안 온다고 그랬어요? 네 왜 안오는 곳에 안오는 곳에 모르고 가봐봐 여기 여기 모자도 판매하고 이런 것도 판매하고 네 롱말루 레슨 강원도 시장 모자 정고수 세다 위로 올라가면 네 어저께 이모는 여기서 저거 사왔어 여기? 어? 이거 뭐요 이모? 이거? 이모는 가루 막가루 몸에 좋은 거 여덟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우유 타서 드셔도 좋고 네 물 조금만 넣어서 죽으로 드셔도 좋고요 네 콤프러스프 넣어서 드세요 한 끼 식사세요 모상을 이제 한 끼 미숙하로 하면 이모 어디 샀어요? 이모 드세요 이모 이모 저희 얘를 넣었어요 이거 먹으면 뭐 해요? 이모 어떻게? 몸에 좋은 거에요 먹어봐 몸에 좋은 거 먹어봐 네 맛있어 먹으면 좋고요 우유 타신 거 더 좋으세요 음 먹기 여덟 가지 맛있어요 도유 도유처럼? 어떻게? 응 그런거에요 어떻게 타봤어? 네 어저께 이모는 이거 사가지고 가서 우유 타서 먹고 네 맛있어요 이모 맛있어 지금 배불러도 맛있어요 배불러도 맛있어요 배불러도 맛있어요 하하하하 네 어떤게 두고 마셔요? 응 여기서 이리 이쪽으로 버리지 않아 어 이거 갈 번에 이따면 에콜라기를 한번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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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쳐 네 일참 에콜 이모 울고 홈 엑 해요 이모 이게 이거를 박이라고 하는건데 이거 열매에요 열매? 어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모형이야 진짜가 아니야 가짜 진짜 아니야? 응 가짜 원래 우리나라에 이런게 진짜로 있어 이거 우리나라에 진짜로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진짜로 있어요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 이거 진도 진도? 열매 진도 열매 이렇게 열매 있어요 진짜 예뻐요 이거 시장 좋아해요 귀엽고 예뻐요 네네 사람도 많이 조그만거 있어도 사람 많아요 여기 이런데서 차도 마시고 우리 한국사람들이 이렇게 노는거지 즐기는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물, 이런거 티박 이런거는 고구마 말린거 고구마 말린거 이모 많이 배불러요 어떻게? 맛보라고 드라이걸데요 아빠 고구마 말린거 이걸 가지고 무거워 말린거 음 음 맛있어요 이모 음 고리하고 이거 강화 강화시장 강화대룡시장 강화대룡시장 응 우라어볼록은 뭐이라서 하셨거든요 응 이렇게 먹거리가 하나하라고 데이마디 퇴스크리도 있네 응 저희 올라가면 떡도 팔아 떡? 먹어볼 수 있어 응 떡볶이도 있다 떡볶이 떡볶이 해볼까?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신랑 어디갔지? 어디서 거기서 보일까 포리키 우리 vi 오 그 알 .. .. 들으세요? 아저씨는 그런거 같이 해줘요 여름 아니 그냥 후 하나 아저씨 아저씨 만 오 오 안 오 오 저 항상 못 고 네팔 사람이요 하나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뭐해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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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이신가요? 그냥 앉으세요 기할 씨 일로 와요 잠깐 앉아봐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단 하나만 먼저 이제 피곤하고 다 해놔요 왜 하시고 외국인 공짜 외국인 공짜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두 개? 아니 하나만 공짜래 하나깐만 주세요 하나깐만 주세요 하나깐만 너무 고맙습니다 애기 애기 공짜예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기원하려고 우리 네 한국에 사시는 거예요? 네 사이지도 않고 네 지금 사이지도 않고 좀 있으면 이제 가요 가요? 네팔에서 이거 장사하면 투자 될 수 있는데 응 몰라요? 이거 뭐요? 뭐해요? 나 처음 봤어요 응 오양 두 개 뽑아요? 그냥 뽑아요? 응 어떤 거로 두 개 무슨 좋은 거 어떻게 골라요? 마음에 드는 거로 골라요 마음에 드는 거로 골라요 마음에 드는 거로 골라요 봐봐 이모는 하트 하트 또 하트 하트 네 그 다음에 뭐 스타 여기 여기라도 하나 골라야 돼? 아니 여기서 그러면 돼 여기도 똑같은 어 오케이 오케이 스타 두 개 두 개 어 두 개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일산 네 네 네 장갑 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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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현 씨 이것 좀 해줘요 이것 좀 이것 좀 들어줘 개현 씨 이거 들어줘 이거 들어줘 내가 하고 네 직접 해보실게요 응 찍고 있어 여기 의자 있고요 여긴 열고 저쪽에서 좀 더 좋아 여긴 여보세요 여긴 여보세요 아 됐어요 여기 이렇게 찍으면 될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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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를 찍어줘 아 안녕해 이게 뭐라고요 다름다 아 아 여기 여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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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몰라 색이 비슷한데 이름이 이름 뜻을 모르더라고 그래요 사실 택배는 3만 원 이거 뭐 하고 있어요 만도 하세요 아 아 그냥 찍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 편집해요 말 아 슈가 특별히 수영인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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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나중에 편집해 가지고 들어가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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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다가 좀 봐야지 좀 달고나 달고나 야 그 50년 전 이야기네 달고나 ли 아 옛날 냄새난다 안에 구경해도 돼, 안에 구경하세요 달고나예요? 달고나 3,000원, 3,000원 이렇게 직접 만드는 거예요 내리고, 내리고 이게 더 일까봐요 세 번째는? 한 명이 하고 한 명이 하고 이 정도는? 이거요? 아, 구경하다 일단 구경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 서의 최복산형 네, 최복산형 우와, 저기 오면서 서의 소방대 그냥 너무 다쳤다 저기 말고 제가 북한 볼 수 있는지 알고 드릴게요 어, 어디요? 서에? 어, 저 섬에 있는, 그거네 어, 이거네? 왜 들을거야? 그러니까요, 사랑과 별을 그려야겠다 어, 너무 좋다 러브 앤드 스타 포 유 응 네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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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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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방이라고 옛날에 우리 만화채 있잖아. 이렇게 학교도 가요, 이모? 저기 사진처럼 학교? 저렇게 학교 가고, 만화, 만화채고 이모 좋아했었거든요. 이렇게 만화 보는 거, 애기 때 우리 그런 만화방이야, 저기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게. 만화방, 고등 만화방. 여전히 이 스쿨하고, 남자는 저쪽에 까만색 모자 쓴 게 저 교곡이야. 네, 네, 네. 애기들 이렇게. 이쪽에도 벽화 있어요. 애기들 이렇게. 비싸래 비싸래 남은 거고, 이 집에서 여전히 아참이. 애기들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놀았던 거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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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하나 봣지.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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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 이렇게.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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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진을 찍어줄게 이모가 네 이모